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 오늘은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FMC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이제 다시 나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5월 FMC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시장의 변동성이 더 심해졌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올해 최저치를 다시 경신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연준의 어떤 이러한 스탠스에 대해서 시장이 지금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이번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자이언트 스탭은 없고 0.5%의 금리 인상은 향후 몇 번 더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의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장 6월에 0.75%의 금리 인상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진정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경로를 시장에서 지금 크게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런 부분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힘을 얻고 있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의 강도라든가 속도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에 지금 관심을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FOMC에서 이제 4월 CPI 발표로 좀 이제 관심이 옮겨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일 이제 4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이 CPI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이제 어떤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이제 픽아웃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쪽에 좀 어떤 논리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뭐 지금 어느 정도 기대치는 좀 있어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뉴욕 시장에서도 이런 그 CPI의 어떤 그 정점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일부 조금 작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 한편에서는 또 이제 뭐 식품 물가라든가 주거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 물가 압력이 낮아지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내일 발표된 CPI의 결과가 상당히 좀 시장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러한 공포 심리라든가 그리고 어떤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시장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 시장의 좀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문제는 연준의 스탠스를 시장에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일 발표 예정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저께 지금 연준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오늘도 잠깐 보면 3원 20전이나 오르면서 1,277원에 진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율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지금 원달러 환율이 3일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장하고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당세를 보이는 원인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달러화가 너무 강합니다. 일단 첫 번째 달러화가 너무 강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위안화가 그만큼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축통화 중에서 그러니까 달러화의 흐름을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이런 통화들이 좀 있는데 유러라든가 N이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데 지금은 달러를 제외하면 모든 통화들이 다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화의 강세가 오히려 점점 더 심화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이렇게 이제 뭔가 경기 둔화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질 때마다 오히려 달러로 계속해서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달러의 지속적인 강세를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결국 뭐 일단 지금 달러가 1270원대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1300원까지 연환화된다는 얘기가 이제는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상방 압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그렇다면 이제 오히려 이제 환율이 이렇게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렇다면 좀 이런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그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 관련주 같은 이런 쪽이 최근에 조금씩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구조상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그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면 오히려 수출 관련주들은 좀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나마 지금 조금 그 어떤 그 투자 대안으로서 어떤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사실 또 이제 흑자 23개월째 흑자를 이어갔거든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뭐 의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또 반도체 뭐 이런 쪽에 대한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조금 오히려 이러한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 과정에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시면서 일단 1300원은 현실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수혜 업종으로 수출 관련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회복 측면이나 주식시장 측면에서 이 리오프닝 관련 업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종 간에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전략을 좀 세우면 되어볼까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우리나라나 뭐 외국이나 이런 그 확실히 리오프닝 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매 판매라든가 이런 쪽은 개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랫동안 또 이제 이런 좀 억눌려 있던 소비 심리들이 분출이 되는 부분들이 좀 다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리오프닝 흐름이 본격화되면서 소비 행태 자체는 이제 그동안 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가 이제 뭐 명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집중이 되었던 부분들이 서비스 쪽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뭐 이전에 사실 그 안에서 좀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좀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최근에 뭐 리프트라든가 뭐 익스피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좀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여행이라든가 운송 서비스 업종들이 아무래도 좀 노동지백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구인난이 심각하고 또 이제 임금이 오르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업종들은 좀 이제 수익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우려를 제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하락을 연결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코로나19 봉쇄 장기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를 많이 걸었던 뭐 이제 여행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 관련 업종들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리오프닝 업종 내에서의 차별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 안에서 좀 뭐 우리가 필수 소비제라든가 또 뭐 의류 패션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필수 소비제와 유통 관련주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증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뭐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시장 참여자로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결국 지금 연준과 시장과의 간극이 좀 좁혀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어떤 반등 타이밍으로도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물가라든가 고용 등의 지표가 픽아웃에 거쳐서 좀 안정되는 모습을 얼마나 빨리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계속해서 나타난다면은 돌파구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실적이라든가 또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또 시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시장은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좀 낙폭이 장기적으로 또 과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어떤 지금은 저가 매수의 관점, 낙폭 과도의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이런 투자 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후에 시장이 좀 안정된 다음에 다시 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약폭 과대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